네, 증인들 오늘 보니까 계속 거짓말들을 누가 누가 잘하나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놀이터가 아닙니다. 증인들 마피아 게임하러 나온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잠깐만 김형민 진짜 죄송합니다. 자, 아까 퇴장 10분간 명령했던 이시원 증인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면 증언서에 좀 바로 세워주시고요. 입장하러 가세요. 질의하시죠. 네,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종섭 씨는 7월 30일 날 수사 결과 보고서 결제를 했죠.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결제했죠? 네, 결제했습니다. 네, 본인 서명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네. 자, 박정원 대리여. 아까 우리 이종섭 씨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언론 설명 자료는 저희가 3장짜리로 따로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걸 7월 30일 날 들고 가서 보고하고 결제를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 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씨.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이따가... 잠잠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할 게 말이 많아요. 잠잠고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